자 그래서 준호가 오늘은 67 단어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전보다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쓰기 많이 따라왔어 근데 아직 학년에 맞는 실력은 아니야 자 어 아 씽 씽업 어 잘했어 근데 사인업이야 사인업? 사인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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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인 사인하잖아 사인 네 계속 응 응 보고 나도 하겠다 군우야 답보고 응 그래? 그거 지금은 그거 굳히기로 마음먹었으면 톤은 보면 안 되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응 어 웨얼 이즈 웨얼에 13 13 13 13 13 뭐? 말해. 배드록. 배드록. 쓸 때 CK인지 KC인지. 배드록. CK가 그 소리 난다고 배운 적 있지? 네. 겟 업. 겟 업. 겟 업. 겟이 하다시야. 아. 겟이 하다시야. 하다시야. 그래서 지금 수가 들어있는 거야. 겟 업. 아... 모르겠습니까? 모르겠습니까? 한번 봐도 풀인데 3은 3인 것 같고 풀풍이라는 게 뭔지 배웠는데, 그렇지? It's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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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the time. It's... Have? Have a time? In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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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알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 OK, 알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 OK, 고장 OK, 알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 3 3 3 3 쉬워 Fe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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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어... 페어 더... 페어 더... 테스트 페어... 어... 테스트 페어... 페어... 헨베... 페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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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이 다쳤나? 아니 모르겠는데 자 준호는 좀 이따 다시 점검할 건데 뭐하냐 스피킹 학습 다시 하고 와 네